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 주점과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만 210여 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3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젊은 연령대 위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N차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 일상 어디서나 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주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체육 입시 학원에서 1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앞서 한 체육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원생과 가족들이 대규모 감염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밖의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명이 확진돼 5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감염이 많고 거의 방역에 취약한 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경북 지역의 오미크론 비중은 69.6%로 매우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고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한 경우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지역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먼저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늘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 대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A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됐었는데 사망사고 발생한 곳은 B 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구조가 아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된다면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하는 그런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색이 됐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최종우 회장은 포스코 홀딩스의 회장이 되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의무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지주사 전환은 포스코가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공해 문제를 축소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수도권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과 본사 이전은 지방균형발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등 전국 9개 지자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규모 12의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도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같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군 관내 업자에게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이세진 전 울진군 의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전 울진군 의회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5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진 전 의장은 골제 채취업자에게 2017년부터 3년간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지역 4개 대학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지역 4개 대학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 감소 등 지역대학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학 협력팀을 만들어 대학교 반값 기숙사, 경주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강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씀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는 틈을 타서 대기가 정체됐고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됐습니다. 오늘 낮 포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9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평소에 2배가 넘었는데요. 내일도 대기질은 해소를 하지 못하고 탁하겠습니다. 수분과 비타민 충분하게 섭취하셔서 호흡기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추워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뒷산 나무에 깔려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6분쯤 경주시 내남면 영계리의 한 뒷산에서 7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나무를 배러 갔다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배송을 가장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이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명절 선물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 대출 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물 배송 조회 문자 등을 받고 본인 인증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1,380여 건 발생해 피해액이 329억 원이었습니다. 동해 해경은 최근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전년보다 6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전년 12.3km에 비해 12.4km로 비슷했지만 해양 오염 사고 건수는 27건으로 전년보다 6건 감소했습니다. 해역별 유출량은 동해가 9.1km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유출했고 울진과 포항, 속초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에 어선 감척 계획을 수립하고 어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인망과 트롤 등 어획 강도가 높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된 13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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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 볼 수 تع객이나 유출나 교훈을 modal 이야기가 될 graduated.